아, 이 사람이 지금. 아니, 버스 처음 타요?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. 아이, 참. 대통령님. 아이, 저, 그 손잡이 잡으면 될까요? 이걸 어떻게 잡아요? 누가 잡았을지 알고. 장갑, 장갑은요? 깜빡. 됐어요. 우리 자리가 이렇게 많은 데 저 앉을까 봐요. 내가 여기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? 그럼 저라도 좀. 손잡이가 어디 가요? 아니, 대체 왜 따라. 버스 처음 타는데. 나쁘지 않네요. 어, 어깨 잡아. detection가 좋아. 뭐가. 이 창가 책에서, 이 창가 책임스. 아, 너무 좋아. 예전능이 좋아. 그대는 내 내 여신이 좋아. 어머, 어머, 이 창가 책임스. 어머, 어머. 어머. 아니에요, 어머. 어머, 어머, 어머. 감사합니다.